오늘 비가 오네요 이러려고 어젯밤에 약간 무릎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날씨가 흐리기 전에는 우리 몸에 기상청이 있죠 anyway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몸에 기상청이 있더라구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볼까요 let's start 오늘은 또 데이 5부터 복습을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분 표현하기 1번 기분이 정말 좋아요 I'm feeling good 더 했었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화나네요 열받네요 짜증나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기대돼요 긴장돼요 너무 슬퍼요 I'm so sad I'm unhappy It broke my heart 오케이 다음에 대화에 맞장구치기 situation 6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You're right You're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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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I know I know I agree I agree I think so I think so No I agree I think so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 see I see I got it I understand I see I got it I understand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닌 거 같은데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agree I don't agree I don't agree It's true I don't think it's true I don't think it's true I don't think it's true Okay, next 집안일 표현 situation 6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문장들이요 당신 말이 맞아요 You're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Situation 7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It's too dirty Why is it so dirty?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It's too messy It's too messy It's too messy 얼룩이 있어요 It's a stain It's a stain It has a stain on it There's a stain 바닥 닦아야겠어요 I have to mop the floor I have to mop the floor I need to mop the floor I should mop the floor introduces 방 주우세요 방 주우세요 clean your room make your room clean have your room cleaned have your room cleaned 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요 clean, make, have 다 동사로 시작했잖아요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지금 방 치우세요 해놓고 명령문으로는 clean your room 하면 방 치워 그게 되거든요 좀 방 치우세요처럼 말하려면 사실은 좀 please를 넣어주면 좋죠 clean your room please 그렇게요 그래야 좀 우리말의 요가 들어가는 좀 공손한 표현 예의바른 표현, 상대방에게 좀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please가 없이 그냥 명령문으로만 하면 그냥 뭐뭐 해 라는 명령문에 좀 가깝죠 TV 먼지 좀 털어주세요 Let's dust the TV Can you dust the TV? Will you dust the TV?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뭐 해주세요 해서 Can, will you 어떤 제안처럼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또 쓰레기 갖다 버려요 Take out the trash please까지 넣어주면 이 또한 좋겠죠 Take out the garbage please, throw away the trash please, throw away the trash please, throw away, throw away, okay And next 네 드디어 오늘의 표현은 세탁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문장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단어 단어를 조합하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빨래해야 해요 뭐뭐 해야 해요? Have to 해요 저 했으니까 나는 I have to 뭐뭐 하다 Do 뭐를요? 빨래를요 The laundry I have to do the laundry 빨래하다 Do laundry예요 I have to do the laundry 약간의 빨래 빨래의 양은 셀 수 없죠 Some laundry 원래 some이라는 형용사는 수량 형용사인데요 약간의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수량 형용사 뒤에는 명사 뒤에 s를 붙이게 돼 있어요 s를 붙여야 돼요 약간이 하나 이상이거든요 하지만 런드리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런드리 뒤에 s를 안 붙였어요 I have some laundry to do 나는 해야 할 약간의 빨래가 있어요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요 빨래할 필요가 있죠 내 옷을 빨 필요가 있어요 다 저 빨래해야 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이번에는 빨래 좀 개 주세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 남편이 빨래 갔다가 멍멍이 개 진짜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빨래 개 줘야 되잖아요 개 켜줘야죠 접어서 접다예요 빨래를 이렇게 예쁘게 접어주는 거죠 접다라는 단어는 fold예요 fold 종이 접기 할 때도요 fold your paper help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fold 뭐뭐를 접다 fold 그러니까 빨래를 접는 거예요 fold your fold the laundry fold the laundry 아까 빨래할 때 laundry라는 단어 배웠죠 이 laundry 쓰시면 돼요 fold the laundry 그리고 또 이제 좀 부탁할 때 can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있나 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 할 수 있나요 하고 제안 부탁할 때 쓰는 말이죠 can you fold the laundry 빨래를 좀 접어줄 수 있나요 will you fold the laundry 접어줄래요 다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한 문장씩 또 읽어볼까요 fold the laundry can you fold the laundry will you fold the laundry good job 오케이 이번에 빨래 좀 널어주세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낸 거 지금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네요 여기 1번 빨래를 하고 널고 개야 되긴 하는데요 빨래 좀 널어줘요 행 행이 뭔가 매달다 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익숙한 거 행거 행거 들어보셨죠 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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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궁금하시기는 해요 옷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 행거라고 많이 하잖아요 행이 뭔가 걸어놓는 거예요 어 frozen 영화 겨울왕국도 보면요 막 노래 부를 때 앤아가 노래 부를 때 벽에 걸려져 있는 액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hang in there 하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행 걸다예요 hang out the laundry 밖에 빨래줄에 좀 빨래 좀 hang 걸어놔주세요 hang out the laundry can you 마찬가지로 요런 것처럼 다 hang can과 we를 써서 부탁하는 표현이죠 can you hang out the laundry 여기서 hang out the laundry 똑같은 문장인데 요 부분만 좀 더 추가가 됐죠 can you hang out the laundry 또 will you hang out the laundry 네 요것만 추가되서 쉽습니다 빨래 좀 널어주세요 hang out the laundry 따라서 문장 말씀하셨죠 두번째 문장도요 can you hang out the laundry 잘하셨어요 여기에 코인 빨래방 있나요 네 코인 빨래방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운정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코인 빨래방도 참 많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이용해보셨나요 어 전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에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 빨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빨래를 큰 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가서 진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코인 노래방 있나요 아 코인 노래방 아니죠 코인 빨래방 있나요 무엇무엇이 있나요 그럼 there is 인데요 there is 원래 요기에 있었던 있어야 하는 is가 의문문이니까 요 앞으로 is there 하고 나왔어요 is there 있나요 있나요 뭐가요 아 코인 워시 그냥 워시는 뭔가 씻다 빨래 씻다인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wash the laundry 그래서 빨래하다로도 표현하시는데요 그냥 빨래하다는 do the laundry를 더 많이 쓰지만 워시 자체만으로도 그냥 빨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코인 워시 이곳에 here 연결해 볼까요 is there a coin wash here is there a coin wash here 여기 코인 노래방 있나요 near here 뭐 해도 되고요 이 근처에 하면 is there a coin wash here is there a coin wash here is there a coin wash here do we have a coin wash here 우리 코인 워시 방을 여기 가지고 있나요 보통 이 표현은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주변 우리 동네에 있냐라는 의미죠 do we have a coin wash here do we have a coin wash here do we have a coin wash here ok 또 have you seen 뭐 본 적 있나요 have you seen have you seen have a peepee 현재 완료예요 뭐 본 적 있나요 어떤 경험으로 경험의 의미가 들어가는 현재 완료죠 have you seen a coin wash around here 이 주변에 아까 near here 해드렸는데 around here 이렇게 해요 have you seen a coin wash around here good 그럼 한 번씩 다시 한 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is there a coin wash here do we have a coin wash here have you seen a coin wash around here 그렇죠 그럼 코인워시 방에 갔을 때는요 이제 돈을 옆에 동전 교환기가 있어요 지폐를 넣으면 500원 짜리가 저저저저저 나오죠 그게 보통 한 3천원 3천 5백원 4천원 하더라고요 동전을 넣고 코스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무조건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별로 선택해서 넣고 동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여기에 in this slot 여기 동전을 넣는 그 구멍 있죠 거기에 put 동전을 돈을 넣고 넣으면 되나요?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탁소에 갔을 때 세탁소에 빨래 맡기면서 이거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제 그 세탁물 외에도 또 이런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탁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 내일까지 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Can you have it?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내일까지 By tomorrow 여기서 by 뭐뭐까지 Could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an I get it by tomorrow? 네 한번 음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ituation 8 저 빨래해야 해요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빨래 좀 개 주세요 Fold the laundry Can you fold it? Will you fold the laundry? 빨래 좀 널어요. 여기 코인 빨래방 있나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나? 녹음이 좀 이상한 음원인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간 건데 다시 저랑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빨래해야 해요. 아까보다 조금 빨리 읽고 있습니다. 빨래 좀 개주세요. 빨래 좀 널어요. 여기 코인 빨래방 있나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나요?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ould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an I get it by tomorrow? 자, 연습에 들어갈게요. 자, 연습에 들어갈게요. 저 빨래해야 해요.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저 빨래해야 해요. 확인요.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I have to. I have some laundry. Do the laundry. 오, 오, 저 빨래해야 해요.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단어 순서를 기억하세요. I have to 뭐뭐 해야 해요.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to do the laundry. I have some laundry to do. I need to wash my clothes. 한 번 더요. 저 빨래해야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빨래 좀 개주세요. fold laundry. Can you fold laundry? Will you fold laundry? 앞에 can you, will you만 붙었죠? 빨래 좀 개주세요. 네, 잘 되셨나요? 쉬워요. 빨래 좀 개주세요. Yes. fold laundry. Can you fold laundry? Will you fold laundry? Three. 빨래 좀 널어주세요. Hang out. Hang out. Hang out the laundry. 여기도 마찬가지로 hang out the laundry 똑같죠? hang out the laundry, hang out the laundry 똑같은데 앞에 뭐만? can you, will you만 붙었어요? 빨래 좀 널어주세요. hang out the laundry. 기억하시면서 빨래 좀 널어주세요. hang out the laundry. 네, 직접 hang out the laundry. can you hang out the laundry? will you hang out the laundry? 빨래 좀 널어주세요. 오늘 바로 이런 걸 기억을 해보세요. 빨래 좀 널어주세요. Yes. 잘하셨어요. 여기 코인 빨래방 있나요? Is there a coin wash here? Do we have a coin wash here? Have you seen a coin wash around here? 여기 코인 빨래방 있나요?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지금 2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I have to put money in this slot? Should I put money in this slot? 여기 돈을 넣으면 되나요? 네, 마지막 한 번 더요. 여기 돈을 넣으면 되나요? 잘하셨습니다. 6번,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ould you? 여기 could you 해요, could you. 그죠? Could you? Could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an I get it by tomorrow?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ould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뒤에는 똑같죠? Can I get it by tomorrow? 여기도 여기도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똑같은데요. Can 대신에 could만 썼을 뿐이에요. Could만. 예, could만. Can의 과거 형태죠. Can I get it by tomorrow? 내가 그걸, 그것을 get, 가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By tomorrow까지요. Could you, can you, can you have it, can you have it, 해볼까요?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되셨습니까? 네, 볼까요? Can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ould you have it done by tomorrow? Can I get it by tomorrow?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미국식 영어 복습하고 새로운 거 하나 볼게요.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wait, what? 음식은 입에 맞나요? Is the food all right? How's your lunch? 이 세탁기 어떻게 쓰나요? 코인 세탁소 방에서 가서도 그걸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반적인 새로 세탁기 사서 말할 수도 있겠죠. How can I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How can I? How can I use?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Can I? How can I use? 모르며? This washing machine. 이 세탁기. Washing machine. 빨래하는 기계예요. How can I use this washing machine? How can I use this washing machine? 그럼 세탁기 말고 다른 것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This, 다른. This refrigerator. This. 또 뭐, 뭐, 인버터. 여러 개. 새로 산 기구. 에어 컨디셔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How can I use? How can I use this washing machine? 이렇게요. Okay. 네, 오늘 배운 집안일 표현. 세탁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자, 빨래해야 해요. 빨래 좀 개주세요. 빨래 좀 널어주세요. 여기 코인 빨래방 있나요?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나요?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등의 문장이었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고요. 막 안 헤어진다고 속상해야지. 절대 마세요. 많이 잡고 읽어보세요. 10번, 20번, 자꾸 내 입에 붙을 때까지 읽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